국내 연구진이 비만성 당뇨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권 박사팀은 비만성 당뇨 초파리 시험에서 단백질 TGF, 베타가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유전자 TRB3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TRB3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지방조직과 간세포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이 차단돼 혈당을 증가시킨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새로운 당뇨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핑 리포츠에 실렸습니다.